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테마 14조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인데 최근에 30회 31회 시험은 입지이론과 상권 분석 모형을 연결한 유형의 박스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핵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도시 내부구조성장이론에서 우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헤리스 올만의 다 핵심이론 세 가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시랍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버제스의 우리가 동심원이론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이죠 그래서 확대돼서 다섯 개의 지구로 분야되는데 튀넨의 이론이 있습니다 1826년에 나온 우리 고립국 이론이라고 했어요 폐쇄 경제를 나타내는 고립국 이론에서 튀넨은 중심지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재배되는 작물을 여섯 가지로 보고 재배되는 작물을 이용한 토재된 대가로 지대를 지불하는데 그 지대 모형이 동심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형태 여섯 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다 동심원 우리가 지대 모형인데 이것을 응용한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튀넨의 이론은 최초의 농업입지 이론인데 이 농업입지 이론을 응용해서 어디에 적용했죠? 도시 우리가 토지에 적용을 한 게 동심원 이론이죠 자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핵심의 하나인 단핵 구조의 모형이다 핵심의 하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하면서 도시 내부에 응용한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중심 업무 지구죠 도시의 핵심이고 이제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서 우리가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저미지대가 두 번째인데 이 저미지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동심원에 있고 이 저미지대를 우리는 황혼 지대라고도 해요 이 저미지대를 황혼 지대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주택지역이 세 번째를 말하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주택지역이고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이 지역으로서 우리는 위성도시로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도시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도시의 핵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또 범죄라든지 범죄질병이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우리가 빈곤 등이 우리가 적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최초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버제스가 시카고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경험적으로 나타난 실증적인 모형으로서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잘 중요하고 이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의 공간 구조를 우리는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으로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새로이 들어오는 친입 들어왔으면 기존의 원주민과 경쟁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는 천이죠 이 친입경쟁천의는 생태학적인 용어죠 이 친입경쟁천의 등의 과정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형상을 거주지 분화되는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위지대가 두 번째 동심원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고소득 주택 지역보다 점유적인 도심의 핵심인 중심 업무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제스 이론인데 문제점이 있죠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의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도로 교통망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 강가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나타난 게 선형 이론이죠 자 이 선형 이론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한 모형으로 나타난 게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나면서 동심원을 변형한 형태의 모형으로서 미국 내의 142개 도시에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한 모형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분포 유형을 분석해서 도시 공간의 구조의 성장 및 지역의 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이론을 교통의 축을 따라서 성장한다 교통의 축을 따라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축 이론 또는 우리 섹터 섹터란 영어 단어죠 이걸 부문이라고 번역을 해요 부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형 이론을 자 그래서 이 도시에 있어서 이 도시 동질적인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는 도시는 정체적으로 원형인데 그 핵심의 도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이렇게 중심 업무 지구 도시의 핵심은 하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인데 이 교통의 축 선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뜨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통망 도시는 뭐를 따라서 움직이냐 그러면 항상 교통망이다 이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가 되는데 같은 종류의 토지용은 도시 부근에서 시작돼 점차 그 주변을 향하여 이동되는데 이 선형이죠 이 선형이란 말은 뭐죠? 부채꼴 선자입니다 부채꼴 선자고 형은 모양이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 쇠기 형태죠 부채꼴 모양 쇠기 형태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을 할 때는 이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주택지역 자 고속 교통망축 가까이에 고급 주택지역이 차지해서 이렇게 선형을 형성하고 그 좌우는 우리가 중급 주택지역이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되면서 집값은 좌우로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정반대평의 우리는 저급 주택지역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도심 가까이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부근에 또 뭐를 한다 도심 부근에 저소득층이 또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이 되죠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지역 가까이 또 저소득층이 차지하여 저급 주택지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그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주요 간선도로죠 결국은 자 주요 간선도로 고소득층의 주거지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입니다 항상 우린 저소득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 입지 공간이 양호한 경우에 우리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주택 입지에 변동과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고급 주거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자연적 장애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산이나 자연적 장애물로서 산이나 강이나 호수 있고 인공적 장애물로서 도로나 철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장애물이 적은 방향, 항상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적은 방향으로 부정형, 정형적이지 않죠? 부정형의 모습을 띄면서 우리가 도시가 발전한다는 허드 이 허드란 학자, 허드란 학자의 최소 마찰비용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최소 마찰비용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티가 되겠습니다 호이티에 관련된 이론이죠 호이티도 이렇게 핵심이 하나, 단핵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 핵심이론인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입니다 맥켄즈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을 하고 해리스와 울만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데 1945년에 나타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유일한 하나의 핵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성장하면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의 이산, 이산, 분리된 이산된, 분리된 핵심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 다 핵심이론입니다 그래서 다 핵심을 성립, 발전시킨, 발생시키는 요인을 보면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교통이나 우리가 입지면에서 우리는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을 형성을 하고 어떤 동종, 같은 거죠 동종, 우리 같은 업종의 활동은 직접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상호집합을 한다 집합을 하기 때문에 직접 지향성을 추구하고 어떤 이종, 이종, 이질적인 부동산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산반됩니다 이때는 이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되죠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호 우리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측면에서의 비양립성이 나타나고 어떤 업종의 활동은 높은 지대를 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지대, 이 집을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서 다핵을 형성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 구해심엠의 다핵심의론에서 정답을 물었죠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우리 관련해서 OX 중요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죠 생태학적 과정은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으로써 친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라는 것을 의미하죠 맞는 지문이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이 점위 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두 번째 동심원에 점위 지대가 형성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네 번째 동심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호이티의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서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중급, 고급 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로선을 따서 무슨 형태? 쇠기형, 쇠기형이 우리 부채꼴 를 의미하죠 부채꼴 모양 쇠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되고 주택 가격에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티입니다 호이티,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해서 교통축에서의 접근성이 우리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며 도시가 성장, 형성된다는 이론이죠 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입니다 여러분,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거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로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자, 관련해서 헤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대, 이산대 우리가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이론임이죠 자,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써 네 가지가 있죠 유사한 활동 간에 있어서는 집적, 상호, 집적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합니다 집적 지향성이고 이질적인 활동 간에는 우리가 집적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분리되는 경향 입지적 측면에서의 비양립성을 들고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산이 아니라 집적 지향성이라는 용어가 되겠죠 자,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자, 1번 한번 봅니다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죠 자,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20세기 초반 1925년 최초의 이론이죠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써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우리가 거, 주지가 우리가 분화되는 이 형상을 뭘로 설명하고 있죠 이 친입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튀린엔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거 틀렸죠 뭐를 낸다? 튀린엔의 농업부문에 적용한 최초의 농업입지 이론이잖아요 농업부문에 적용한 이 튀린엔의 고립 이론을 어디?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학자가 누구? 버제스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고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의 지대 또는 점의 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우소득 중 주거지대 저우소득 중 주택지역 사이에 두 번째 동심원에 위치하죠 맞는 지문으로서 4번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보는데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 지구 저급 주구 고급 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을 따서 쇠기형 지대의 모형 즉 부채꼴 우리는 모양으로 확대 배치되고 주택 가격에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1939년에 나타난 우리가 선형 이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우리가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묻는 내용이죠 자 틀린 겁니다 자 최소 마찰비용 이론이죠 자 이 허드 이 허드라는 학자의 최소 마찰비용 이론 경제 부문이 집적화 이익이 집적 한 군데 모임으로 생긴 이익이 시 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 지역에 파급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집적에 따르는 이 집적에 따르는 이 집적에 따르는 경제 이 집적 경제에 대한 설명이고 호이티의 최소 마찰비용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적인 장애물 인공적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부정령 정령적이지 않은 부정령의 무향을 띄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게 최소 마찰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고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회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 등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 이것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인 상호 집적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집적 지향성을 추구를 하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친입 경쟁천의의 과정을 수반하는 생태적 친입경제의 천의는 생태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도시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확대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본다는 이론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 라는 용어는 작년 31일 시험에도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그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의미하고 동심원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죠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고 다핵심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개발된 동심원이론 하니까 틀렸죠 동심원이론이 1900 얼마 이거는 25년에 나타나고 이 선형이론이 1939년에 나타나고 이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의 장점을 우리는 수용한 다핵심이론이 1945년에 나타나요 순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틀린 지문이 요거죠 또 점위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우소득 중 주거지대 사이에 존재합니다 틀린 지문 4번 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는데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자 개념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보는 건데 유사한 도시활동은 직접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직접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직접 지향성을 의미하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서로 다른 이질적인 도시활동 중에는 직접에 따르는 불리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입지적 측면에서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을 나타내죠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이 이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이 세가지는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고 해리스 울만이 1945년도에 주장한 이론이 되겠죠 다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내부 구조성장이론은 매년 우리가 한 문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이론의 주요 핵심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 연도별 순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매일 매년 또 출제되는 지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